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대에게 당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당신 아르마리로 갖다 대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온 환경을 존중하십시오 세상에 억울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을 당신이 못 견뎌서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환경을 빚은 것은 당신의 주파수에 맞게끔 정확하게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을 억울해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사람의 고집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대에게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도저하수없는 bevor 당신의 말 Gast Renaissance 당신의уч立을 포기하고 asleep 고집을 발견하게 만들어 którego